오늘은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불을 짓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불을 짓는 기도 시편을 보시면 여와 하나님이여 혹은 하나님이여라고 시작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여와 여, 여와는 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시로 구분되어집니다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와요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와로 시작되는 시편은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감을 나타낼 때 여와요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여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1편은 어떨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지금 급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은 받고 말하면 즉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천지만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늘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인어른인 사우랑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도망 다녔고 어쩔 때는 적의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살기도 하였고 아둘람굴 앵게디와 같은 굴에 들어가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간 그 시기가 대략 10여 년이 넘고요 그가 도망가서 숨었던 곳들 은밀한 도시만 따져도 무려 16번 그리고 마치 이민을 갔듯이 외국에 나서 몸을 숨겼던 적도 두 번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형제의 난을 직접 경험해야만 했고 그의 최악의 아픔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이 10편 61편이 보통 압살롬을 피해 맨발로 도망가면서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식이 멀쩡한 부모를 집안에서 내쫓고 그 집과 재산을 강탈하고 부모가 집 밖에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팽개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의 심적 고통이 이와 같습니다 고통은요 우리를 어쩔 때는 벼랑 끝으로 내물죠 그리고 사람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때서야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인격이 언어가 신앙이 믿음이 그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 사람이 가장 위험한 때는요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집안이 망해도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겨도 그 집안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통 가장이라고 하죠 가장이 마음만 굳건히 잡고 있으면 그 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그 일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매일 술이나 먹고 인생을 한탄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집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마음이 강할 때는요 자신의 언어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올라오죠 유혹도 올라오고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마음이 강할 때는 그걸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약하면 이 안에 있던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쏟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약할 때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서 자기의 약함을 숨기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3월 22일자 한국일보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사가 실렸는데 이곳 LA 카운티에 사시는 한인들 20%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0%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2022년 미국 인구 센서스 연구조사에 의하면 LA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의 숫자는 22만 9,593명인데 이 중에 20%라고 하니까 무려 4만 6천 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마음이 약해졌고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 섰다 싶을 때 하나님께 부르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인데 그거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 안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있는데 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시겠어요? 다만 너무 잘 된다 싶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시면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10편은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용히 기도하려고 해도 입술이 저절로 열리고 속이 힘들어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울부짖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부르짖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울부짖게 돼요 제가 심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통성기도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요 한 분 부르고 우리 목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우리 교회인들이 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유튜브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며 큰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다윗이 자란 것은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땅 끝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이 말하는 땅 끝은 어디일까요? 이 땅 끝을 알려면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땅의 시작은 어디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땅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것은 그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실 거리적으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난 지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땅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도망간 그곳은 마치 지구의 땅끝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이 질문은 사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리를 가리켜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 2장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문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성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신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가 되는데 하나님은 성정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표현 이 성정이 영어로 보시면 패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말은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감정이 없으신 분인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 가르켜 얘기할 때 지정의의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지정의의는 하나님의 이미지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은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들 모두가 고난을 받을 때 그분도 진히 고난을 받으셨다 천사를 보내 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진히 그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하신 것이다 긴 긴 세월 동안 언제나 그들을 높이 드시고 안아 주셨다 이사야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진히 같이 고난받으시고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야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꾸어 내 국률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 국률이 뜨겁게 솟아오른다라는 표현 국률은 불쌍히 여겨 보살핀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맹자라고 하는 분 아시죠? 맹자는 성선서를 주장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사람의 성선서를 주장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치근지심이라고 하는데 아기가 우물에 빠져서 살라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치근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치근지심을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치근한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소리를 지른 사람들은 모두 환경적으로 땅끝에서 거하였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랏 예수씨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을 못 보는 맹인은 땅끝에 있잖아요 누가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그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선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루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처람에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이 특별히 가난한 여인의 울부짖음에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대하시죠 그런데도 그 모욕을 당하는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자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물러나겠어요 엄마가 딸이 아픈데 어디서 거기서 자존심을 이야기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다윗이 마음이 약해져 땅끝에 있을 때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군사들을 삼등분 나눠서 움직일 때 다윗왕이여 당신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 계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땅끝에서 자신을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구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이다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4절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궁거리나 일반적인 집에는 방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장막은 방이 하나예요 그냥 장막이에요 우리는 부부가 싸우면 각방을 써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처도 안 가요 어떻게 하면 서로 비껴나갈까 애쓰고 움직이죠 동선을 보면서 삭삭삭 피해 다녀요 문소리를 듣고 나갔나 안 나갔나 본 다음에 나간 거 같으면 나가다가 숨소리라고 들면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지 이게 주여 그런데 방이 하나면 갈 곳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맨발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일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져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땅 끝에 섰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5절과 6절이 시제적으로 보면 좀 이상해요 4절까지는 하나님께 강구하고 그리고 현재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5절과 6절은 완료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내게 주셨나이다 마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다이슨 여전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면서도 기도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지만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은혜로운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모교에 남편이 술만 마시면 그냥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술이 그냥 알코올 중독처럼 늘 술을 드시는데 더 힘든 건 술만 드시면 아내의 성경책도 찍고 아내의 교회에 못 가게 아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사님이 고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며 행동하라고 하는 복사님의 말씀에 이분이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내 남편이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줄 믿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기도하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남편 몰래 남편의 양복지수와 똑같은 것을 최고급으로 하나를 맞췄어요 그리고 남편의 발에 맞는 최고급 구두를 샀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그 양복 그 구두를 갖고 새벽 예배 와서는 자기 옆에 딱 걸쳐놓고 그리고 밑에다는 신발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제 남편이 여기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광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강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이 그때도 취해갖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데도 자기한테 잘하는 아내가 그날따라 그렇게 미안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이 남편이 한 거예요 내일 내가 깨면 당신과 함께 교회 가지 그러고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남편이 그 말 듣겠어요? 그거 이뤄주겠어요? 아내가 막 좋아서 당신 어저께 했던 약속 있지 않았죠? 오늘 나랑 교회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얘기하는 게 안 가!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사람들이 나 거지 취급할 거 아니겠어? 내가 양복이 있어야 가지 그러자 집사님이 양복 여기 있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가! 양복이 있으면 뭐해? 신발이 있어야지 구두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이 알 수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에 양복 들고 다니는 새벽에 여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이거 진짜 있는 얘기예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는 교회 이름까지 얘기했잖아요 부르지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루어진 간증입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땅 끝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는 하나님이 계셨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질고를 다 아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늘 짙게 깔려있는 죽음의 현장 갈보리 골고다에서 직접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그 현장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의 질고를 배고픔을 아픔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겠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면 쉬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울부짖다 보면 그 아픔은 결국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땅 끝에 거한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체역 성찬체역 성찬식의 의미를 아십니까?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어지는지를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빵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뜯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갈기갈기 찢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받아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받는 이 작은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now let us receive the torn body of Jesus together 예수님의 몸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받으시기 위해